방향키를 눌러 화살표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시키로 점프하여 화살표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시키로 이동하여 화살표 지점으로 이동하여 화살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지점으로 이동하여 화살표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Racing 1. 취향 fuerte 지점. 아이템 근접 후 클릭 또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 대화하세요. X키로 공격하여 절망의 석상을 모두 파괴하세요. 아이템 근접 후 스페이스 키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A키 또는 S키로 스킬을 사용하여 마왕의 석상을 파괴하세요. D키를 눌러 생명력을 회복한 후 아이리스와 대화하세요. Z키로 타게팅하여 카시아스를 물리치세요. Z키로 타게팅하여 카시아스를 물리치세요. Z키로 타게팅하여 카시아스를 물리치세요. 목표 껍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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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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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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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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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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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속하렴 1, 2, 1, 3, 4, 3, 4, 5, 4, 3, 1, 2, 4, 5, 4, 5, 6, 6, 6, 7, 7, 7, 8, 8, 9, 10, 11, 11, 12, 13, 14, 14, 14, 14, 14, 15, 16, 17, 18, 19, 19,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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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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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